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나는 왜 어질 겨울을 준비해 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나는 우리 끝이 올 겨울을 준비해 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너의 입술이 어떻게 움직인지 무슨 소리를 내지 그만하자 말했지 나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돌아설지 그랬어 나는 그랬어 너는 세상 안에 골로 남아 춤추는 광대였어 그랬어 너는 그랬어 영원은 끝나버렸어 오는 결말이었어 너와 나 사랑은 없었어 너와 내 우주 안에는 너의 발걸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뒤돌아 걸어갈지 혹시 내게 오지 않을지 나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진 않을지 자꾸 흐려진 너를 보며 끝내 울지 않을지 그랬어 그랬어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의 마음을 기다려주었어 ента 너의 마음을 기다려주ゅ resonance 보다